안녕하세요 상아이모입니다 오늘은 깍두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름깍두기도 했고 나박김치도 했고 이제는 겨울깍두기 합니다 여름깍두기는 매운맛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려면 단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번에는 단성분 넣지 않고 담는 깍두기를 해볼게요 큰 거 두 개에요 하나에 1.5kg 정도 가는 저리는 것부터 할게요 크기는 원하시는 대로 자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크기도 하고 근데 저는 조금 자그만하게 스푼으로 떴을 때 한 두 개씩 떠지도록 할게요 이렇게 물을 다 썰었으면요 이렇게 물을 다 썰었으면요 소금을 뿌려주는데요 소금은 이걸 소두잔으로 기준을 했을 때 보여 드릴게요 이 정도 한 주 두 줌 넣고요 이게 무가 물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섞어놔도 금방 물이 나오거든요 금방 물이 나와서 이게 잘 절여져요 이렇게 한 다음에요 이렇게 한 줌을 더 넣고 위에다 뿌려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잡았을 때요 소금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잡았을 때 이렇게 세 줌을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절이겠습니다 이번에는 깍두기를 담기 전에 멸치 육수로 좀 내겠습니다 멸치를 좀 많이 넣어서 좀 진하게 끓일게요 이런 식으로 한 줌 넣고요 이렇게 두 줌 넣을게요 깍두기나 김치 같은 거 담으실 때 조미료나 참치 없으시려면 감칠맛 내기가 어려워요 그게 멸치와 다시마와 그리고 명태머리 이런 데서 그 맛을 내야 되거든요 멸치와 다시마를 좀 많이 넣고요 저는 한 쪽 저런 거 손바닥만 하죠 물 두 쪽 세 쪽 넣고요 물은 한 1리터 정도인데 이 물 다 쓰진 않더라도 남으면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나 이렇게 진한 맛 있죠 양념이 강한 맛 거기는 이 육수 쓰셔도 됩니다 끓으면 불을 낮추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좀 오래 끓여주는데요 그대로 저는 15분 끓일게요 육수를 좀 진하게 내는데요 이렇게 열어놓고 끓일게요 그래서 파지 다시마 이런 거 사서 하시면 좋아요 많이 넣어도 안 아깝거든요 낮은 물에서 15분 끓였거든요 물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거를 건져내고요 이렇게 다 걸러내신 다음에요 지금 색깔 굉장히 진하게 놨죠 쓰시면 될 거 같아요 많으니까 좀 부어 놓을게요 자 이 정도 한 컵 자 여기에 두 컵 밥을요 이렇게 많이 떴죠 불룩하게 한 숫분 듬뿍 떤는데요 양으로 따지면 제 생각에는 소주잔 한 잔 정도는 될 거 같아요 이거를 끓여서 이제 풀을 끓일 겁니다 끓었습니다 부글부글 그러면 불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뚜껑을 덮어 놓습니다 이게 다 식으면서 밥알이 툭 불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풀로 쓰시면 돼요 지금 이제 한 두 시간 됐거든요 근데 제가 중간에 한번 뒤집어 줬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이제 거의 다 이게 다 된 거예요 두 번만 헹구면 됩니다 밥알이 다 퍼졌습니다 이거를 갈아서 양념할게요 멸치 육수 진한거죠 좀 그만큼 더 보겠습니다 대파 한 반 뿌리 넣어주고요 그리고 새우젓도 같이 어차피 갈 때 같이 넣어서 갈게요 2스푼 3스푼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해서요 4스푼 정도 넣어줄게요 자 이제 믹서기에 넣고 갈겠습니다 이러면 금방 갈려요 밥이 이렇게 불려졌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딱 넣을게요 고춧가루인데요 종이컵 한 컵 고춧가루 많이 쓰고 싶지 않은 분은 종이컵 한 컵만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한 반 컵이거든요 더 넣습니다 또 마늘도 종이컵 한 컵이거든요 마늘 다진 것 한 컵 하고요 멸치 액젓을 소주전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강 넣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만 넣으세요 저는 여기 생강청이 있어서 일부러 생강 안 샀거든요 생강청 여기 한 스푼입니다 한 스푼만 넣으면 생강잼도 괜찮고 뭐든 있으면 좋습니다 조금만 넣으시면 되고요 또 생강 없으시면 안 들어가도 돼요 평상시에 생강 안 넣고 잘 담아 먹거든요 마늘은 늘 집에 있지만 생강은 집에 늘 없잖아요 그래서 생강 없으면 깍두기, 김치, 생강 잘 안 넣어요 그냥도 잘 먹습니다 무가 절여지는 동안 양념을 만들어 놓으시면 이게 고춧가루가 불어서요 부치기 정말 좋거든요 이제 간이 거의 다 됐어요 이제 절여은 깍두기가 다 씻어졌어요 물기가 빠졌거든요 이렇게 섞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섞어 주시면 되는데요 자르면 금방 다 됐죠 이렇게 해서 통에 담아 놓고 이제 익혀 드시면 돼요 이렇게 양념이 지금 좀 짭짤하거든요 근데 무가 안 짜기 때문에 국물이 생기면서 섞여서 맛이 어우러지면서 익혀지면서 맛듣는 거에요 그래서 간이 맞아지거든요 이게 싱거우면 안 되죠 그러니까 김치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싱거우면 맛이 이상해지고 적당히 간이 맞아야 되거든요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놔둬도 시원하게 잘 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단맛이 나는 겨울무만 가능하고요 매운맛이 나는 여름무는 여기다가 삼성당 쓰셔야 돼요 상어이무 여름깍두기 편을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겨울깍두기 완성되었습니다 상어이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